염제와 황제 그리고 치유 패권 장악을 둘러싼 신들의 전쟁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간들이 땅을 지배하기 이전에 먼저 신들이 있었다 그러면 인간들보다 훨씬 뛰어난 신들의 세계는 과연 행복하고 편안하기만 했을까 신들의 세계라고 해서 평화롭고 안락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곳에도 평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서로 다른 힘을 지닌 강력한 신들은 패권을 쟁취하고자 싸웠고 지배적인 신에 대해서는 젊고 힘이 있는 신들의 도전이 계속되었다 중국의 황제 역시 으뜸신으로 군림하기 위해 막강한 다른 신들과 여러 차례 힘겨운 전투를 치러야만 했다 황제가 점차 세력을 키워가고 있을 무렵 신들의 세계는 이미 황제보다 앞서 염제 신농이 지배하고 있었다 염제는 농업을 발명하고 의학의 혜택을 베푸는 등 인간들에게 이로운 일을 많이 했던 자비로운 신이었다 그러나 신들의 세계에서 염제와 황제는 결국 공존할 수 없는 대립적인 권능의 소유자들이었다 즉 염제는 태양신으로서 불을 통해 능력을 발휘함에 반해 황제는 뇌후의 신으로서 물로 세상을 다스렸기 때문이다 물과 불이 서로 어울릴 수 없다는 말도 있듯이 둘 중에 하나는 물러나야 할 운명이었다 힘을 기른 젊은 신 황제는 마침내 군사를 일으켜 이미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신 염제에게 도전하였다 황제와 염제의 양쪽 군대는 판천이라는 지역의 들판에서 격돌하였다 판천은 지금의 중국 하북성에 위치한 곳이다 기존의 세력 구도에 도전한 야심찬 황제는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우선 공격 부대를 날쌔고 용맹한 야생동물로 구성했다 전투의 선봉에는 호랑이 표범 곰 등을 길들여서 세웠고 독수리 솔개 매 등을 깃발처럼 날려 염제군을 공격하였다 전투는 세 차례 벌어졌다 염제는 불의 신 추궁을 부하로 거느리고 있었고 그 스스로도 태양신이었기 때문에 불을 이용해서 황제와 싸웠다 하지만 염제의 화공은 비와 바람과 벼락을 자유자재로 부리는 황제에게는 별 위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결국 염제군은 황제군의 공세를 당해내지 못하고 싸움에서 지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신들의 세계를 다스리던 염제는 젊은 황제에게 패권을 빼앗긴 채 굴욕을 겪으며 난방으로 쫓겨가고 말았다 황제가 염제와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신들의 세계에서 패권을 잡았지만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판천의 전투는 오히려 훨씬 더 큰 전쟁의 서곡에 불과하였으니 그것은 염제의 용맹한 동맹이자 부하인 치우가 당장하기 때문이다 치우는 지금의 중국 산동성 일대에 거주하던 구려라는 신족의 우두머리였다 치우에게는 형제가 많았다 기록에 의하면 모두 81명이라고 하였다 치우 형제들의 모습은 거의 로봇 군단의 그것이었다 아니 사이보그 인간이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들은 모두 구리로 된 머리에 철로 된 이마를 하고 모래와 돌을 밥으로 먹었다고 했다 또 그들은 동물의 몸을 하고 사람의 말을 했다고도 한다 치우의 생김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그가 여들 개의 팔다리에 둘 이상의 머리를 지녔다는 설도 있고 사람의 몸과 소의 발굽에 4개의 눈과 6개의 손을 지녔다는 설도 있다 또 귀 밑 털이 칼날과 같고 머리에는 뿔이 돋았다는 설도 있다 소의 발굽을 했다거나 머리에 뿔이 돋았다는 설은 염제가 소의 머리에 사람의 몸이었음을 생각할 때 치우가 염제의 혈통임을 암시한다 치우는 강인한 몸과 아울러 훌륭한 무기 제작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일족은 갈로산과 옹호산이라는 곳에서 구리를 캐서 칼과 창 등의 무기를 많이 만들었고 무장한 군사력으로 염제 내에서도 가장 유력한 집단이었다 당시 중국 중앙은 황제가 다스렸지만 산동 지방은 유망이라는 신이 그 일대를 다스리고 있었다 이곳에서 치우의 세력이 날로 커져서 유망의 자리를 넘보면서 전쟁이 일어났다 결국 유망은 치우군에게 패하여 황제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황제와 치우와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치우는 염제의 복수를 위하여 전력을 총동원하여 집결된 전군을 이끌고 황제의 영역인 탁록으로 진격하였다 탁록은 지난번 황제와 염제가 싸웠던 판천 근처의 땅이다 두 군대가 맞붙은 탁록에서 풍겨나온 피비린내는 수 말리바까지 진동하였고 군사들이 떨어뜨린 병장기가 핏물 위로 둥둥 떠다닐 만큼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다 치우의 군대에는 앞서 말한 구리머리에 철의 이마를 한 81명의 용맹한 형제들과 바람의 신 풍백 비의 신 우살 거인인 과보 종족 그리고 도깨비인 이매와 망냥 등의 무리가 대거 참여하여 사나운 기세가 하늘을 찌를 뜻하였다 황제 측에서도 대비가 없을 수 없었다 호랑이 표범 곰 독수리 솔개 등의 맹수맹금 군단과 충직한 신하인 날개도친 용응용 황제의 딸이자 가뭄의 여신인 발등이 대군을 이루어 치우군에 대항하였다 먼저 날카로운 무기로 무장을 한 치우 형제들은 도깨비 군단을 앞세워 황제군을 공격하였다 도깨비 군단은 혼빼기 작전을 폈다 신음하는 듯한 이상한 소리를 내서는 황제군을 홀리게 하여 갈피를 못 잡게 만들었다 이에 대항하여 황제군은 호각을 크게 불어 용의 울음소리를 내게 하였다 도깨비 군단은 용의 울음소리에 그만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버렸다 황제군은 호각 외에도 신기한 북을 만들어 자기 편의 사기를 도두고 치우군의 길을 꺾어놓았다 황제가 만든 북은 황제군의 승리에 혁혁한 공을 세운 신기하기 짝이 없는 물건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북이 만들어진 내력이 심상치 않았다 동해 바다의 유파산이라는 섬에는 생김새는 소처럼 생겼는데 외다리를 하고는 천둥소리를 내는 기라는 괴물이 살았다 황제는 이놈을 잡아 그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었던 것이다 또 뇌택이라는 호숫가에는 용의 몸에 사람의 머리를 한 뇌수라는 괴물이 살았다 이 괴물이 스스로 배를 두드리면 천둥소리가 났다 황제는 이 괴물에 잡아서 그 뼈를 뽑아 북채를 만들었다 천둥소리를 내는 북에 천둥소리를 내는 북채 그 소리가 어떠할 것인가 기의 가죽으로 만든 북을 뇌수의 뼈로 만든 북채로 두들겼더니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찼던지 500리 밖에서도 들렸다고 한다 치우군은 이 엄청난 북소리에 놀라 갈팡질팡하다가 상당수가 황제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그러자 치우는 안개 작전을 펼쳤다 짙은 안개를 일으켜 황제군을 공격한 것이다 무당이자 대장장이인 치우는 원래 비바람을 불러오고 연기와 안개를 일으키는 술법에 능하였다 치우가 술법을 부리자 사흘 동안이나 짙은 안개가 황제군을 애워쌌고 황제군은 방향을 분간할 수 없어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치우군은 이 틈을 타 사방에서 황제군을 습격하였다 이러한 오리무중의 전황 속에서 황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지혜로운 신하 풍우가 나섰다 풍우는 북두칠성의 손잡이가 늘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진암거라는 수레를 만들었다 이 수레는 북두칠성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항상 남쪽을 가리키되 되어 있었다 즉 수레 위에는 나무로 만든 신상이 있었는데 이 신의 손가락은 수레가 이리저리 움직여도 언제나 남쪽만을 향하였다 아마 진암철의 원리를 이용한 수레였던 모양이다 이 진암거를 이용하여 황제군은 방향을 파악하고 안개 포위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계속 치우군에게 공격만 당하며 밀리던 황제는 마침내 반격을 시도하였다 황제는 응용을 시켜 천상에 엄청난 양의 물을 모아두었다가 치우군에게 퍼부을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계획은 사전에 치우군에게 탐지되었다 외내하면 바람의 신인 풍백과 비의 신인 우사가 치우편이었기 때문이었다 치우는 쇠로 된 갑옷을 입고 전차에 앉아 풍백과 우사에게 명령하였다 황제가 물로써 우리를 공격하고려 하니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할 것이다 풍백과 우사는 어서 바람과 비를 일으켜 적을 공격하라 명령을 받은 풍백과 우사는 자신들의 특기인 바람과 비를 불러와서 응용이 천상에 모아두었던 엄청난 양의 물을 끌어내려 삽시간에 황제군의 진영을 물바다로 만들어버렸다 황제와 그의 병사들은 갑자기 폭풍우가 불어닥치자 당황하여 이리저리 떠내려가고 우왕좌왕 혼란에 빠졌다 황제는 이에 급히 거대한 불기운을 몸에 지니고 있는 자신의 딸이자 가뭄의 여신인 바를 불러 지상으로 내려오게 하였다 가뭄의 여신이 나타나자 비바람은 그녀의 뜨거운 열에 모두 사라져버리고 황제군은 곧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발의 등장으로 전세가 바뀌자 황제군은 다시 전열을 정비하여 치우군에게 반격을 가하였다 운명을 결정하는 이 마지막 전투에서 수적으로 우세했던 황제군은 치우군을 힘으로 밀어붙였다 결국 그토록 용감했던 치우 형제들과 과보족들도 하나 둘 전사하고 치우만이 혼자 남았다 그러나 치우는 끝내 항복하지 않고 용감히 싸웠다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다해 싸웠지만 치우는 마침내 황제군의 맹장 응용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치우가 끌려오자 황제는 그가 혹시 다시 도망칠까 두려워 손과 발을 형틀에 채운 상태에서 즉각 처형하였다 치우가 마지막으로 죽음으로써 전쟁은 일단락되었다 황제에게 치우는 목숨 걸고 싸워서 힘겹게 이긴 두려운 존재였다 그래서 황제는 죽은 치우의 죽음조차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치우의 머리와 몸을 산동성의 두 곳에 각각 따로 묻었다 치우가 부활할 것을 염려하여 행한 조치였다 염제는 변방으로 쫓겨나고 치우는 죽음으로써 황제는 명실공이 신들 세계의 독보적인 주인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황제는 패배한 치우에게 온갖 죄악을 덮어 씌웠다 그래서 치우는 탐욕과 오만 잔인함과 무도함의 화신이 되었다 반대로 황제는 정의와 진리의 수호자이자 자비와 인정을 베푸는 선한 신으로 칭송되었다 그러나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말은 치우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치우는 죽었지만 그의 투옴만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았다 아니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도 호락호락 죽어 없어질 수는 없었다 그는 강인한 신이었다 그래서 비록 육체는 처형되었어도 여러가지 기이한 현상으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입증하였다 치우가 죽은 벌판에서는 붉은 단풍나무 숲이 생겨났다 치우에게 채웠던 수갑과 족쇄가 변해서 나무가 된 것이다 단풍나무의 잎새는 핏빛처럼 붉어서 마치 치우의 처참한 죽음을 말해주는 듯 하였다 그리고 치우의 목이 잘릴 때 흘린 피가 고여서 해지라는 호수가 되었는데 호수의 물빛깔이 붉은색이었다 머리가 매장된 수장현의 주민들은 해마다 10월에 용맹한 영웅의 무덤에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붉은 안개가 무덤에서 피어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 뿐만 아니다 치우는 얼마 안 되어 전쟁의 신으로 부활하였다 그의 강력한 투쟁 의혹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치우는 은나라 때는 도철이라는 무서운 괴물의 모습으로 청동기에 새겨져 귀신이나 사악한 기운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고 라이벌인 항우와의 힘겨운 전쟁을 통해 한 왕조를 건설하였던 한나라 고조유방은 치우의 힘을 빌리기 위해 치우에게 극진히 제사를 지냈다 치우의 이러한 형상과 역할은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의 도깨비 모습을 새긴 귀면화에까지 이어졌다 치우는 동방지역을 신이었으므로 은나라나 고대 한국 등 동쪽 종족들의 숭배를 받았다 강인하고 용맹했던 치우와 그 일족이 패망한 후 더 이상 황제에게 도전하는 세력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다. 염제와 치우의 후손들은 도처에서 복수의 기회를 노렸다. 그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신이 형천이다. 이 이야기는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하겠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